그래, 사무소 배치는 거야. 내가 왜 이 방법을 진짜 생각 못 듣는지 모르겠어. 하은 씨, 나예요. 사무실에 별일 없죠? 그냥 못 가니까 궁금해서요. 오늘은 사무실에 누가 먼저 출근했어요? 오빠요? 네, 알겠어요. 역시 오빠는 내 편이야. 나 보조개 풀었어요. 어차피 다 나았는데 오빠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거니까 괜히 사건 부풀려서 나 협박할 생각하지 말아요. 협박이요? 내가 그럴 생각이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? 나 오빠 사랑하는 약점엔 아무것도 꿇일 거 없어요. 사랑에 목매 된다고 나 우습게 볼 생각 말아요. 혹시 피곤해서 잠들어놓고 괜히 사람 모험하는 건 아니죠? 이바이와 에리 씨, 제발 좀. 향하 씨는 안 돼요? 혹시 어젯밤 커피잔 있어요? 있으면 줄래요? 국과수 가서 검사 좀 해야 되겠어요. 씻었다고요? 미안해요. 제가 한 발 늦었네요. 네. 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